국방뉴스는 이번 한 주간 아크부대 18진의 파병전 교육 현장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기약이 대테러팀의 건물 침투와 특전팀의 암벽등반 훈련으로 가봅니다. 지난 25일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의 훈련장. 아랍에미리트 현지까지의 출국이 약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파병을 앞둔 아크부대 18진 장병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건물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 전면 레펠과 후면 레펠, 패스트로프를 활용한 침투 훈련 중입니다. 헬기 패스트로프로 옥상에 착지하면 레펠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방식. 훈련은 30m 높이에서 레펠 장비를 점검하며 시작됐습니다. 레펠 중 경계와 침투를 위해 주리에서 방향을 바꾸고 팀원 간의 간격과 시간차까지 계산하는 어려운 훈련입니다. 착지 후에는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한 주변 경계도 잊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만 위험한 훈련. 작은 실수가 작전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개인과 팀원의 작전 능력을 쌓아갑니다. 평소 강도 높은 체력 단련과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왔습니다. 보다 완벽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매 훈련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대테러팀의 건물 침투 훈련에 이어 특전팀의 암벽 등반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군인들과 산악지형에서의 연합훈련을 대비한 훈련입니다. 훈련은 20m 정도의 인공암벽을 오르내리며 진행됐으며 안전장구와 통제관 등 철저하게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파병의 순간 아크부대 18진은 오는 8일 환송식을 갖고 9일에는 출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환송식은 가족 초청 없이 진행되며 국방뉴스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8일 오전 11시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아크부대 18진은 출국 전까지 완벽한 준비를 통해 UAE와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